1, 2, 커넥! 안녕하세요, 엔하이픈입니다. 저희 엔하이픈이 달콤한 엔딩 뽑기를 통해 더쇼 무대 모두의 엔딩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이게 진정한 모 아니면 도잖아요. 모 만이 엔하이픈의 길, 모의 기운으로 모두의 엔딩에 도전하겠습니다. 둘, 셋, 도전! 화이팅! 혹시 달콤한 뽑기에 참여하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? 그러면 저... 오, 이렇게 딱 두 명, 오케이. 평소에 하고 싶어 했잖아, 느낌. 네, 제가 선택한 모양은 하트 모양입니다. 그러면... 일곱 명의 엔딩이 담긴 문제야? 도전! 야, 너 진짜 대박이다. 뭐야? 나 이럴 줄 알았어. 나 이럴 줄 알았어. 나 이럴 줄 알았어. 어떻게 이렇게 돼? 파이팅! 파이팅!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야. 일단 천천히 해. 그래도. 천천히 해. 계획처럼 팍 하면 안 돼? 버전. 버전! 아, 이거 해야겠네? 잠깐만, 이게 지금 벌써 10초야. 괜찮아. 천천히 해. 벌써 10초라고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냥 넣었지, 그거도 돼 20초, 벌써 됐다 옳았지, 옳았지, 옳았지 내가 봤어, 내가 봤어 뭐 돼? 이거 하면서 100명 다 엔딩하는 거니까?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괜찮아 20초 남았다 아니다, 빨리 나 됐다, 됐다 거의 10초 남았어 아, 됐다 아, 됐다 이게 바로 모드의 엔딩 모드의 엔딩은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엔하이픈의 모드 엔딩은 무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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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